요즘 농가에서는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과 출하를 한답니다.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 등 실시간으로 농작업 데이터가 축적된다는데요. 이 빅데이터가 당도 높고 식감 좋은 제철과일까지 책임지고 있는 세상. 이번 주에도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 아이슈 정리해봅니다. 빅데이터 네. 한 주간의 뉴스 아이슈 빅데이터로 정리해보낼 시간이죠. 빅데이터 매주 금요일 장세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금요일이에요. 그러게요. 매우 자주 돌아오네요. 그래요. 왠지 자주라는 표현에서 좀 천천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주말이 좀 더 천천히 갔고 금요일 또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아마 다른 분들도 아니 주말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이번 주도 이슈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네. 이슈가 많을 뿐만 아니라 뉴스가 굉장히 또 자극적입니다. 매콤한 불닭 같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렇게 뉴스들이 자극적이면 조금 착한 맛 뉴스에 조금 당도 높은 뉴스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 뉴스도 정말 맛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매웠는데 이번 주 이슈들 어떤 것들에 화제가 됐죠? 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약 1만 6천 건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 기사를 분석해봤는데요.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지를 통해서 주요 전국 일간지 약 11개 신문과 YTN을 포함한 4개 방송사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인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화제가 됐습니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이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움직임이 기사화되기 때문에 거의 매번 순위권 안에 들어요. 그래서 이들을 제외하고는 인물을 살펴보면 정준영 430회, 트럼프 380회, 김학의 전 차관 380회, 황교안 대표 348회 등으로 나타났고요. 또 김정은, 장자연, 최선희, 이희진, 이승연, 박상기, 이문호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아, 네. 딱 듣고 어떤 이슈가 있었지 생각나기도 하는데 좀 생소한 이름도 있어요. 네. 주제별로 묶어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일단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정준영 씨의 경우에는 함께 이승연, 이문호 씨가 등장했습니다. 정준영과 또 이문호 대표는 지난주에도 다뤘던 버닝썬 관련한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승연 씨가 누구죠? 그 가수 승리의 본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만큼 언론에서 승리라는 이름보다는 이승연이라는 본명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묶음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트럼프 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이렇게 세 명이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북한 관련 이슈겠죠. 최선희 부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그렇게 이슈가 될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됐었을까 찾아봤더니 지난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고 한국은 참가자라고 각종 강한 이야기를 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기자회견이 여기저기 인용이 많이 되면서 최선희 부상이 여러 번 또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가 한묶음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남았죠?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마지막 묶음입니다. 네. 이 키워드들만 봐도 이번 주가 정말 다이나믹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정준영 씨 관련 소식이 가장 많이 다뤄졌을 것 같아요. 네. 다뤄지기는 정준영 씨 소식이 가장 많이 다뤄졌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하고 하면서 경찰 조사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다뤄졌긴 했지만 가장 많이 집중을 받았던 소식은 다른 소식입니다. 혹시 뭘까요? 글쎄요. 뭔가요? 바로 이희진 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적인 소식이어서 다들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때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고 또 후에는 이게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던 그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희진 씨의 부모님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뭔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건 그 이전이고 월요일에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데 화요일까지도 이희진 씨에 대한 관심이 상당해서 네이버 검색어에 계속 실시간으로 1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관련 기사로는 사실 1만 6천 건 중에서 300건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네티즌들의 관심이 컸던 거죠. 그래서 관련어를 살펴보면 경찰 1,300회, 부모 1,000회 그리고 도망간 3명의 용의자가 680회, 동생 그리고 돈 5억, 아버지, 공범, 어머니, 창고, 냉장고 등이었어요. 아, 관련어들을 보니까 사건이 좀 재구성되는 느낌도 드는데 아직까지 왜 그 부모를 살해했는지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밝혀지진 않았죠? 네. 뭐 2천만 원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4명이서 움직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자극적이 된 이유는 시신이 각각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고요. 특히 아버지의 경우에는 냉장고에 유기된 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공범 중에서 일부만 검거가 됐고 슈퍼카가 연관이 되어 있고 등등의 상황 등이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어섯발리 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간단히 정준영 씨와 이승현 씨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버닝썬 폭행 사태가 터진지는 꽤 됐습니다. 혹자는 고구마 줄기라고 하던데 이슈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와 좀 이슈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뭐 비슷합니다. 지난주 불거졌던 의혹들이 이번 주 조사의 핵심 사안이 되면서 불법 촬영, 대화방, 유포, 버닝썬 등 지난주와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다만 지난주와 다른 점은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총경급 인물인 윤총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총경이 핵심 사안이 되면서 약 1500회 정도 등장했습니다. 또 약간 기존 이슈와 다른 지점인데 배우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가 내기 골프를 한 것이 이슈가 되면서 골프도 관련어로 약 740회,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도 380회 등장했습니다. 네. 고구마 줄기라고 표현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뉴스를 쭉 듣다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버닝썬 혹은 승리와 관련된 얘기고 어디서부터 또 어디까지가 장자연 혹은 김학의 전 차관 얘기인지 좀 정리가 막 안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비슷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한 번에 묶여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문제에도 버닝썬이 관련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그러니까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이 소위 별장성접대의 주인공인 김학의 전 차관과 관계가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조사 관련한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버닝썬과 더불어서 뭔가 성매매, 성접대 관련한 이슈를 함께 묶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집중할 부분은 이런 자극적인 양념들이 아니라 330회 함께 등장한 공수처와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성매매 관련한 이 부분은 이거를 넘어서서 공수처가 같이 함께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의 계기로 더 강하게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번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공직자 비리를 척결을 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한 반격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의 말살 친위부대가 될 것이라면서 반박을 하면서 또한 관련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과 공수처는 굉장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언데도 함께 많이 등장이 된 겁니다. 아,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역시 버닝썬처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빗데이톡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데이터로 좀 살펴보다 보면 어떻게 이슈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건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사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우리 누리꾼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였죠? 바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문제와 유시민 작가의 조카죠. 유시춘 EBS 사장 아들의 마약 밀수 문제입니다. 두 이슈 모두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는 기사 50건 이하로 나왔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물뽕으로 사람들 마약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는데 거기서 또 이부진이라는 거물급 인사의 프로포폴 문제. 거기다가 또 EBS 사장인데 그게 또 유시민 작가의 조카로 알려지기도 하면서 이게 이미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서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특히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여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혹이 있는 거지 실제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고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티즌들에게는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시춘 사장의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티즌들은 이제 마약과 관련한 이슈다 보니까 버닝썸부터 쭉 이어지는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EBS 유시춘 사장의 아들 마약 밀수 문제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가요? 대법원까지는 사실 결과가 났고요. 작년에 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제 한번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런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는 많이 없었네요, 그렇죠? 네, 좋은 뉴스는 많이 없었지만 사실 이런 큰 스캔들에 가려진 중요한 이슈들은 많았습니다. 지금 진통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연동형 비례자도 살펴봐야 하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범국가기구의 위원장을 맡아서 중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내기로 한 뉴스도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뭐 이런 뉴스에 관련화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들이 참 많은데 지금 오늘 본 그런 키워드들로 보면 이슈들을 그런 것들을 좀 집어삼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누리꾼들이나 언론은 결국에는 더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뉴스를 더 찾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더 중요한 혹은 더 집중해야 할 이슈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은 이슈들을 함께해 주셨는데요.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뉴스는 이랬지만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 꽃샘추위 때문에 좀 춥긴 한데 좀 햇살도 좋고요. 그렇죠? 맞아요. 공기도 좋고 햇살도 좋아서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봄날을 만끽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춥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기는 깨끗할 것 같으니까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아이슈, 빅데이톡, 장세기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봄날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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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